혹시 끌어당김과 이미 당신은 완벽한 상태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신가요? 하루님의 저서, 하루의 사랑작업을 통해서 도대체 이 두 개의 말 중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이 나에게 좋은 삶인지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음에 대해 심없이 공부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알고 싶어 애썼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걸 몰라서 오랫동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괜찮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사는 게 좋아질 줄 알았던 것은 오해였습니다. 내 마음을 이용해서 꿈들을 거의 이루었다고 생각할 즈음 인생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부터 균열을 일으켜 그동안의 노력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탄탄하게 쌓아올린 마음에 대한 지식 중 어느 하나 쓸 것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탐구를 멈추고 책들을 버리고 삶을 더 낮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포기하고부터 그동안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물음표를 견디며 지내던 때가 떠오릅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분명 그래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책을 그때 내 옆에 놓아주고 싶습니다. 네 덕분에 알게 된 것들이야. 네가 혼란을 피하지 않고 거기 있어준 덕분에 사는 내내 찾아 헤맸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당신이 그때의 저와 같은 혼란 속에 있다면 당신의 옆에 이 책을 놓아주며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거기에 같이 있자고. 밝은 세상으로 달아나지 말고 조금만 더 이 어둠을 껴안고 있어보자고. 그 혼란 속에는 새롭게 피어나길 기다리는 온전한 삶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자신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앞의 물 한 잔만 맑게 지키면 된다. 이걸 깨닫고 무척 기뻤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물여덟 살. 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 4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고시 공부를 하듯이 마음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쯤 뭔가 통찰이 올 만도 해요. 처음 마음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영성의 가르침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서로 같은 듯 상반된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상상하기를 강조했어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상상해서 창조하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내보내는 마음의 파동에 상응하는 일들을 끌어당겨 만들어진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을 얘기하는 쪽이었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그대로의 지금이 완전하니 이 완전함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에고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했습니다. 지금을 살라는 가르침들은 가짜 자아인 에고가 소멸되어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 둘을 막 섞어놓은 것 같은 이론도 많았어요.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상상해서 창조하라고요. 이게 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인가? 너무 헷갈려서 각 분야 대표자가 한 명씩 나와서 서로 합의한 다음에 제대로 된 결론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둘이 같은 말인 걸 알게 되었어요. 영성의 모든 가르침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진실을 토대로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완전한데 그걸 바라보는 내 눈의 필터가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한다는 것이었죠. 상상하기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 왜곡된 인식을 버리고 이미 현실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완벽하다면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지 상상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해결된 완벽한 마음 상태에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이미 완전한 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을 살라고 가르치는 쪽에서는 내 인식틀을 교정할 것도 없이 이 인식틀 자체가 가짜이니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자아를 버리면 이미 완전한 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이대로 완전하구나. 현실을 바라본 내 눈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미 완전하다는 파동에 조율되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이 완전함을 창조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것은 마치 완전한 현실과 나 사이에 물 한 잔이 놓여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물잔에 맑은 물이 담기면 현실의 완전함을 만나게 되고 흙탕물이 담기면 현실을 진흙탕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그런 파동의 현실을 끌어온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내 앞의 물 한 잔만 책임지면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있는 물 한 잔에 맑은 물을 담거나 이 물잔을 치워버리거나 둘 중에 뭘 하든 이 물잔이라는 인식 필터를 완전함에 조율하기만 하면 나는 이미 완전한 현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물잔에 맑은 물을 담는 게 물잔을 치우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현실이 진흙탕이라는 생각을 물잔 치우듯이 치워버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상상하기와 긍정적인 생각하기로 항상 물잔을 맑은 물로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현실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느끼는 문제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금 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 그것을 상상하고 그 마음으로 현재를 살려고 노력했어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한 높은 관념을 가지고 지금 이미 완전한 현실을 바라보려고 했었죠. 항상 마음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고 결핍에서 초점을 거두어 완전한 지금을 살아간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내 결핍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설레는 일들을 상상하며 이미 그런 듯이 느끼기만 하면 된다니 어릴 적 꿈꾸던 세계를 만난 것 같았죠. 처음에는 이 작업이 꽤 잘 됐어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그 문제가 사라진 상태의 내 마음을 상상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얼른 그것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었죠. 그때부터 좋은 일들이 마치 꽃빛처럼 쏟아졌어요. 시크릿에 실릴 만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던 일이에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누구를 가르치는 일이 싫었는데 마음을 다르게 먹으니 점점 교사라는 직업이 좋아졌어요. 잠깐 있다가 떠날 수 있는 기간제 교사였을 뿐인데 동료 선생님들이 꼭 정교사가 되라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인간적으로도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덕분에 저는 이 직업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정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전에는 마냥 즐겁게 하던 일이었는데 되고 싶은 게 생기니 욕심으로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게다가 하루하루 수업을 준비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정교사 시험을 준비할 여력도 없었죠. 그래서 내 앞에 물 한 잔만 책임진다는 원칙대로 이미 정교사가 된 기분으로 수업을 하고 그날그날 가장 하고 싶은 수업을 연구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면 마음속으로 교장선생님과 악수하는 상상을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저와 악수를 하며 축하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교장선생님께 축하를 받으며 악수할 일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 장면은 제가 정교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결과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상상을 하며 마음을 달래고 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그날그날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막상 이 학교의 정교사 시험을 볼 때가 되니 떨어질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경험삼아 다른 학교의 시험을 보기로 했죠. 제가 지원한 학교는 이미 그곳에서 일하던 다른 분이 내정되어 있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에 저는 불안해하지도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시험에 응했어요. 어쨌든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는 뽑히지 않을 자리에 지원한 거니까요. 그런데 심사위원 자리에 와 계시던 옆 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정에도 없던 자리를 만들어 자기 학교의 국어교사로 저를 채용했어요. 신기한 일이었죠. 더 신기했던 건 제가 일하던 학교에서 짐을 싸서 나오던 날 교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교장선생님과 악수를 하게 된 일이었어요. 교장선생님이 손을 내밀며 소식 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합니다. 라고 제 상상 속에서 무한반복하던 얘기를 저에게 하셨거든요. 이런 신기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어요. 원하던 직장, 원하던 집, 원하던 재정상태, 원하던 인간관계가 세팅되었어요. 이전의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 저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이 다른 층으로 옮겨간 것 같았어요.